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 오늘도 인사드리는 주식남자친구 주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릴 종목은 엔캠 인사드릴거구요. 신고가 갱신 29만 8천원까지 찍었다가 현재 윗골이 달고 26만원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캠 지난 과정 중 저 오랜 기간 동안 영상 찍어드리면서 여러분 컨택 도와드리고 있는데 잘 따라오 계시죠? 엔캠 같은 경우는 지난 과정 중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거 뻔합니다. IRA에 대한 최대 수혜주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은 정확한 설명들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목표 금액들의 설정 도와드리는게 아닌 엔캠에 대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간들의 이해도를 높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은 기업에 대한 KO 한번 설명드릴거구요. 두번째 차트에 대한 분석 부분들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높여드릴겁니다. 마지막 세번째면 이 재무재표로 인해 이 친구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 상승률이 얼마나 더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겁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한 사항들 많이 넣어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구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종목이고 수익으로 엑시트했던 종목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비상장일 때 제가 한 40% 정도 수익을 먼저 챙겨갔다가 상장 당일날 100% 정도까지도 수익을 해서 토탈 140% 먼저 챙겼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기억이 남았었고 저한테는 계속 제가 지켜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 진행하면서 영상도 남겨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 가져갔던 걸 자랑드리는 게 아닌 제가 15년 동안 펀더스탁에서 수익 가져갔던 데이터베이스 상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컨택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잘 보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차전지 소재 중에서 전액을 맡고 있는 친구죠. 자 전액이 뭡니까? 말 그대로 리튬이온 배터리 라고 해서 2차전지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원활하게 연결시켜주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엔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엔캠 말고도 원래는 전액을 도맡아서 했던 부분들이 이 첨보라는 기업과 동화 기업이라는 두 가지 기업들이 있었는데 엔캠이 현재 이 성장률 87%가 넘게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액의 대장주로서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엔캠 같은 경우는 현재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들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LG 솔루션이죠. SKT온,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 그리고 KTL, 그리고 파나소니 여러가지 큰 기업들이 고객사로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들과 매출들이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엔캠의 주가 상승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시고 더닝 서프라즈로 매번 분기, 실적 발표일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률들을 만들 걸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IRA에 대한 수혜로 인해 주가 상승률, 즉 수급들이 붙어서 상승률을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대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과 동시에 IRA는 무산이 되기 때문에 하락이 되면서 엔캠은 추가적인 폭락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해는 합니다. IRA에 최대 수혜 주기 때문에 엔캠에 지금 수급들이 다 붙어 있는 과정들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맞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진행이 되면은 추가적인 낙폭 그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캠은 지금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들을 발생시키면서 어닝 스프라이즈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 IRA로만 주가 상승률을 만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구나 이 친구는 시가총액이 지금 4조 8천억 원이에요. 자 이 말은 즉슨 지금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펀드들이 페시그 자금들의 금액에 대한 룰대로 퍼센테이지의 룰대로 지금 프로그램 유동성 자금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 도와드리면 엔캠 부분 주가 상승률 시키는 게 IRA다라고 하셔서 이 부분 걱정하시는 게 트럼프 이 친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IRA가 무산으로 인해 주가 폭락을 걱정하시겠지만 상승돼야 되는 이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페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퍼센테의 룰대로 수급들 들어와서 가격들을 탄탄하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군다나 매출 영업이익 자체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식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24년도 안에는 주가 상승률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래요. 다만 현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상승 랠리가 지속되는 구간에서 라운드 피규어 자리나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는 이벤트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 안에서는 2월 13일 날 저랑 소통하시던 분들한테 매수군주의 엔캠 제가 안내드렸어요. 시초가에서 22만원대 자 보시면 이때 당시죠 여러분들 이때 당시 20만6천원대 제가 안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2월 8일 목요일날 명절 전이죠. 20만원대 라운드 피규어 자리 안착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주 어제였죠. 화요일날 매수 안내드렸습니다. 신규 들어오신 분들한테 매수 안내드려서 매수하신 분들 1 남겨달라고 말씀드렸고 필수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수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오늘 2월 14일이죠. 쭉 내려와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바 제가 매도공지 장시작하기 8시 반경에 엔캠 안내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진행하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매도공지 엔캠 드렸고요. 매도가 29만원에 비중 30%와 매도가 30만원에 비중 30% 안내드리면서 매도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0만원까지 도착 못했으니까 비중 30%만 매도 진행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도 진행하시면서 매도 진행하신 분들 축하드린다. 40% 수익 챙겨가신 분들 많은 분들 좀 전에 연락 주셨네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바 방에서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종목들 지금 매수 진행하면서 더더 손절하는 종목들은 있지만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2번 진행해서 수익들 세금 계속 챙겨가고 있는데 2월 13일 첫 매수 안내드렸어요. 7만원대 안내드렸어요. 21만원대 매도 진행 도와드렸고요. 엔캠 이번에 매수 다시 명절 전인 목요일날 19만원대 매수 진행해서 29만원대분을 매도 진행시켜서 50% 도합 진행 한개 지금 250% 정도 챙겨왔습니다. 엔캠으로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챙겨갈 수 있게 정확한 타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진행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엔캠 말고도 많은 종목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엔캠으로 좀 수익을 벌고 가시고 싶으시거나 다른 종목들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원활하게 소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 위에 있는 번호 제 번호까지 오픈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4920-8706으로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고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엔캠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려우시거나 제 영상을 보더라도 나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사항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밤새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엔캠은 2차 전지 관련주지 2차 전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배터리 사업의 소재로 들어가 있는 엔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무산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낙폭 흐름에 연관은 짓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전액 관련해 전망 보시는 부분 IRA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리해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시브 자금 퍼센테이지 룰이 중요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룰대로 수급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어떤 룰대로 들어오는지까지 정리해놨습니다. 정리 도와드리면 IRA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IRA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해서 세금 면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냥 손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나오는 소재, 원자재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으면 판매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엔캠이 왜 최대 수혜주가 되느냐 엔캠은 여러분 지금 미국 땅에서 10만 톤이 넘게 전액을 만들 수 있는 공급체가 완전히 만들어져 있어요. 생산 시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ILA의 최대 수혜주가 됐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흑자를 띄워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매번 분기 때마다 실적 발표호로 주가 상승률을 만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주식이 무조건 상승이 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매도 진행하고 다시 매수 진행하면서 수익들을 벌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7만 원대 매수 안내를 드려서 진행을 하고 20만 원대 매도 진행하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19만 원대 매수 진행을 해서 29만 원대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아니면 7만 원대 매수하고 29만 원대까지 지금까지 들고 있는 수익이 클까요? 이렇게 매수 매도 진행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클까요? 당연히 매매를 진행하는 게 클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택지가 정해지겠죠. 첫 번째, 나는 그냥 홀딩하겠다. 홀딩하실 분들은 그냥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들입니다. 숫자 1 남겨주셔서 자료만 받아가시고요. 나는 두 번째, 나는 그냥 매매 진행하면서 주나미 전문가님이랑 같이 진행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2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타이밍들 나갈 수 있게끔 제 텔레방 초대나 아니면 단체 문자 나가실 때 여기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는 것처럼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제가 15년 동안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매니징을 해드리고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이랑 소통을 진행하시면서 제가 터득했던 데이터베이스 상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릴 수 있는 방법들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 진행하는 부분들, 타점들 잡아드리는 거 영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방이랑 단체 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엔캠 IRA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트럼프로 인해 이 친구 폭락 그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수익들 가져갈 수 있게 여러분들은 대응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이해도 높게끔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캠 자료까지 제가 밤새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야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숫자 1 남겨주셔서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료 받아가실 분들 홀딩하셔서 자료 받아가시고요. 나는 매매 진행하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운영하는 텔레방 들어오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만 오늘 윗고리가 많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약간의 눌림목이 있다가 추가 상승률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많이 흔들려 하지 마시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위에서 실시간 대응받아 가시라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 문자, 텔레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문자와 이 텔레방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는 소통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한테 강요드릴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진행 안 하시면 직접적인 정확한 저점 매수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들을 잡아가시는 부분들에서 많이 어려우시거나 놓치시는 경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저랑 소통하시기 전에 이 검색기부터 설정 진행하시고 나서 매매 진행 후에 소통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전문가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전업으로 주식하는 많은 분들도 사용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현재 설명드렸던 오늘 종목도 정확한 타점들 잡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검색기들 설정 진행해 놓으시면 단타 종목들도 같이 검색이 되고 스윙 종목들도 같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외인과 기관들 집중 매수 구간도 타점들이 확인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시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이 검색기로 매매 진행하면서 했던 일지들 같이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부하시고 비교하시다 보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설정을 이렇게 진행해 놓으시면 검색 눌러주시면 종목들 수급들 파악되시고 눌림목 나오실 때 매수 타점 진행하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검색기 설정은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설정 방법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같이 설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매집주 종목들 오픈해 드리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들 확인해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자, 이번에 6차 매집 종목들 들어가는데 지난 과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로보틱스 1차 매집 종목이었죠. 104% 정도 수익 챙겨 갔었고요. 매드 팩토 47%죠. 그리고 HLB 현재 매도 진행을 안 해서 아직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한 107% 정도 수익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엔디스테크,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가 제일 컸던 이번 마지막 종목이었는데 221% 정도 수익을 챙겨 갔습니다. 자, 이번에 6차 매집 종목들 챙겨 가실 텐데 물론 적전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숙률 바라보시면 충분히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6차 종목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6차 매수 종목들 받아 가실 분들은 문자로 6차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이라고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6차와 검색기 둘 다 받아 가실 분들은 검색에 숙자 6 붙여서 보내주시면 제 두 가지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소통 원하지 않으신다 말씀 주신 분들 위해서 제 검색기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거니까 검색기, 문자 주셔서 검색기 설정부터 진행하시고 매매 진행 후에 원하소통을 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6차 매집주 종목들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매집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6차 들어간 종목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무상승자 종목의 전환사체 AI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지분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 수익권 되시기 전에 저점부터 6차 매집 한번 같이 들어가시고 말씀드렸던 이 6차 종목도 검색기로 매매해 둘 눌림목대 들어가시면 하시기 편하실 테니까 둘 다 받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 거고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거 꼭 챙겨가셔서 수익으로 전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